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오늘 고양이 감기는 헛피스, 칼리시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방구석에서 대처하는 요령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첫번째 나오는 고양이를 란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란, 외자입니다. 원래는 반달이라고 불렀거든요. 길에서 2017년도 경부터 만났는데 1년에 몇 번 안 만났는데 작년에 막 쫓아왔습니다. 달동네 1시간 왔다리와 갔다리 1시간 걸리면 달동네 살던 고양이가 죽자살자 쫓아와서 고쳐졌거든요. 왜냐면 주둥이에 구내염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낮아 빠질 것 같았는데 살려달라고 찾아가지고 고쳐놨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구내염인데 별도의 보증에 대한 전이 안먹고 밥만 먹습니다. 약간 눈가리가 독하게 생겼는데 우리 란이가 어떻게 길어서 이렇게 오래 버텨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눈깔에 독이 들어가 있죠. 독종입니다. 의외로 짝고 그래도 독종이기 때문에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구내염 고치구사는 원래는 방사할 예정이었는데 그냥 같이 꾹 눌러 살고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고 개량이 나는데 만질 수 있습니다. 쉬우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데려다 드릴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고양이 감기인데 우리 란이가 갑자기 한 2, 3일 정도 며칠 전에 콧물 지진 흘리고서 재채기를 연속 번호되니만 밖구석에 그냥 따라 나 새끼들이 다 감기가 퍼져 버렸습니다. 뿅뿅뿅뿅뿅뿅이 너무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좋은데 그냥 보조제 몇가지도 간신히 잡아놨습니다. 아직도 재채기는 하고 있고 컨디션이 안좋으니까 자꾸 의지합니다. 사람한테 찾아와 가지고 기대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인건 밥을 먹습니다. 뿅뿅뿅뿅뿅뿅이 엄마고양이 세나도 지금 컨디션이 안좋은데 그래도 많이 따라왔고요. 더 큰 문제는 아기들입니다. 노란고양이는 한이인데 한이는 괜찮은데 문제는 보니거든요. 보니가 상태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어저께 밥도 안먹고 있다가 급하게 아시클로바라는거 태국에서 주문했고 별도로 처방전 받아서 팡시클로바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에 안걸릴 수가 없는게 둘이 딱 붙어있으니까 하나가 걸리면 타작나는 골입니다. 격리에서 뛰어났는데도 잠깐잠깐 붙어있다보니까 둘이 걸렸는데 이상하게 한이는 동생 한이는 괜찮은데 본인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감기 걸렸을때 먹는 보조제하고 치료법 보고 종류법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일 걱정인게 보니거든요. 그래서 입양하려고 하는거 올리려다가도 못 올리는게 치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하니는 입양을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살짝 감기 기운이 보이시죠? 허피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감기, 라니가 재채기 두세 번 하던게 터져가지고 이 꼬라지가 났습니다. 방구석이죠. 핵심적으로 쓴 것은 라이신하고 타우린이거든요. 타우린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좋으니까 고양이들한테 듬뿍듬뿍 먹여주시면 좋구요. 라이신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라이신이 부작용도 없고 괜찮으니까 항상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고양이 감기 걸렸을때 먹이면 좋습니다. 별거 아니고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나오는 아미르산 중의 하나가 라이신인데 항바이러스 성질이 있기 때문에 허피스나 칼리시 같은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때도 라이신 좀 먹으면 항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평상시에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제를 먹이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팁인데 항생제 같은 건 처먹이고 그러는데 균에 대해서는 박테리아 같은 세균에 대해서는 균을 죽이는 것을 먹여야 되구요. 그러니까 항균제를 선택하셔야 되고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것을 선택하면 효과는 100% 못 봅니다. 근데 라이신을 먹인다고 해서 허피스가 낫는다든지 칼리시가 낫고 그런건 아니지만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용량을 어떻게 따지냐고 그러면은 지금 한 캡슐에 500ml 들어있거든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은 이게 캡슐은 다른 걸로 따지면 800에서 1000ml 정도 캡슐인데 이거 용량 500ml 들어있으니까 이거 까가지고서 하루에 한 캡슐에서 4캡슐까지 주시면 됩니다. 보통 500에서 2g 정도 먹이거든요. 성묘 기준으로다가 우리는 이거를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해서 500절을 두 번씩 먹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진 라이신인데 바이러스 질환에는 어떤 거든지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2순위를 추천드리고 타우린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데 둘 다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부작용은 없습니다. 타우린은 평상시부터 꾸준히 주시면 좋고 라이신은 굳이 영양제가 아니니까 줄 필요 없고 사료에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먹이다가 이런 질병이 있을 경우에 바이러스 질병이 있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투약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보면 라이신은 아르기닌 같은 단백질의 아미노산인데 서로 기량작용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가 걸렸을 때는 아르기닌은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대로 바이러스를 잘 자라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심장질환이나 혈액순환은 좋은데 반대 성질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강기나 헛비스나 카리시나 바이러스 질병이 있을 때는 아르기닌은 조심합니다. 대신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은 항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냥이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사료에 뿌려주시면 되게 좋고 일단 무지 가격이 쌉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주의할 점은 라이신은 영양제가 아닌데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 듬뿍뿍 뿌려주는데 또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좋으니까 평상시에는 영양제를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쓸 때 확실히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데 어설프게 쓰니까 도움도 안 되고 어설픈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특히 라이신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헛소리를 많이 하고 코주부 같은 애들 헷소리 해야 되거든요. 논문은 아닌데 논문 같지도 않은 걸 논문이라고 들이다가 그래가지고 라이신이 효과가 없다면 개소리로 잡혀야 되는데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복막염이든 바이러스 수준에는 한번 써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락토페린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얘도 항바이러스 제재거든요. 면역도 올려주고 바이러스에도 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치료하는 목적은 일단은 면역을 올려줘서 스스로 이기하는 능력을 가진 보조제를 쓰고 또 바이러스를 주기하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는데 이 락토페리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얘도 한 알 정도 두 알 정도씩 만들거든요. 락토페리는 가격이 고가품인에 속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써줘도 도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우리는 여덟 마리가 콤을 갑자기 걸리는데 호빗으로 발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크제트에 돼있고 피콜리네이트인데 피콜리네이트는 안 보시고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아연입니다. 아주 흔한 아연인데 이게 아연이 의외로 감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데 바이러스 지금 우리 코비드19라는 거 우한패련 바이러스에도 이거 같이 먹습니다. 미국 같은 데 처방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연이 감기라든지 바이러스 질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00가지 이상 세포에 도움이 되는데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할 때 아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콜리네이트 붙은 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가 다른 아연보다 킬레이트 아연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피콜리네이트 아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가격이 무지 싸 가지고 한 통 사시면 얘가 120알 들었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캡슘만 먹어도 4알 먹고 4달 먹고 또는 8개월 정도 먹습니다. 반 캡슘만 먹어도 되는데 고양이한테는 강아지한테는 하루에 2,3g인데 감기 걸렸을 때는 좀 2배 용량 널려가지고 한 5mm 정도씩 주셔도 됩니다. 또 아연 같은 경우는 굳이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좋고 적게 먹는다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적정량만 놓으면 최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타우린이나 낙토페린 같은 경우는 양에 비례해서 효과를 보지만 아연은 많이 먹는다고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부담 신장 같은 데 부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50ml 한 번에 다 먹으시면 안 되고 사람이 평균 하루에 2,30ml 먹고 50ml짜리는 약간 사람 중에서도 고용량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50ml 먹는 사람도 있고 평균 사람은 하루에 2,30ml 정도 먹으면 됩니다. 이게 50ml짜리니까 한 끼에 10ml 다 나눠줍니다. 아주 찔끔찔끔 눈꽃만큼씩 뿌려주거든요. 그래도 되고 치료 목적일 때는 양을 2배 정도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2,30ml 먹던 거를 하루에 5ml 정도 먹이면 됩니다. 지금 5ml 정도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허피스나 감기라든지 꼭 먹이시면 좋고 아연은 세레니엄과 아연은 우리가 항상 챙겨 먹이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거 먹으면 괜찮습니다. 가격이 엄청 싸니까 이번에는 그리고 nsm이라는 식이요양이고 자로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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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캡슐 지금 몇 개짜리인가 봅시다. 1g 1000ml짜리인데 이거 그냥 500ml이나 또는 2,300ml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으면 좋긴 좋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msm이라는 이 식이왕 옵트 msm을 내가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고 운동하면 즉각 효과를 보는데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즉각적인 효과가 안 나오는데 msm은 먹고 내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값이 쌉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효모거든요. 한 통에 만원인데 엄청 싸는데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먹었는데 왜냐면 이거 그냥 사료에 뿌려준 이유는 영양이 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밥도 잘 안 먹고 저거 뭐야 식욕도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적게 먹기 때문에 고단백 사료에다가 키튼 고단백 사료에다가 이거 영양제로다가 뿌려줬습니다. 우리는 사료에다가 이거 좀 뿌려주면 좋거든요. 그냥 복합 영양제 정도 수준인데 효모는 다 영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락토페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효모거든요. 뚜껑을 이제 먹었는데 이거 언제 다 먹냐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 먹어 버렸어요. 아 새끼들이 갑자기 아파갖고 기본적으로 요것만 갖고도 난 고양이가 있고 재채기랑 감기가 이거 갖고도 안 된 애들은 보니 같은 경우고 세네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도 안 돼가지고 감기나 바이러스제라는 면역과 직관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가장 면역이 가장 좋은건 에피코르거든요. 먹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500ml 한 캡슐 들어있는데 성인 용량인데 일단 한 캡슐씩 먹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못 먹이고 요건 약간 손 안타는 애들은 못 먹입니다. 약간 톡 맞다가리가 톡 쏜다고 하려나 썩은 냄새나고 담배 썩은 냄새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먹고 주둥에 쳐 넣어야 되거든요. 캡슐에다가 갈아서 그리고 캡슐이 되게 크고 이게 또 500ml지만 실제 캡슐 크기는 800-1000ml짜리 캡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캡슐 가리를 해야 됩니다. 에피코르라고 적힌 것은 어떤 회사 브랜드 사도 상관없으니까 싼거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코르 한 군데에서 받아서 자기 이름 붙여 파는 거거든요. 물론 품질관리는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개해 준 회사들은 닭배나 캘리포니아나 다 기본적인 퀄리티를 가진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해서 싼거 사시면 됩니다. 에피코르는 딱 한 군데에서 비교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어디 거 먹어든 에피코르 붙은 거는 효과 동일하고 같은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지 말고 코즈부 같은 애들 이제 우리 거 보고 또 쫓아가지고 이상한 거 비싼 거 소개해 주는데 비싸지도 않은 비싼 거 소개해 주는데 눈 뜨게 쳐 맞고 밤 뜨게 되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똑같이 효모는 효모인데 같은 베타코로카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면역인 직방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워 먹였거든요. 보니하고 세나는 막 주워 먹였는데 세나까지는 잘 들었는데 보니는 그래도 안 나서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 아참 이것도 지금 365알 들어갖고 도대체 언제 다 먹일 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먹던 애들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 한 통 사면 금방 없어졌다. 요새는 하루에 한 개씩 먹는데 이번에 감기 걸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8마리가 먹다 보니까 한 통 까면은 그냥 없어집니다. 악토페린도 원래 60알 들어서 하루에 한 개씩만 먹여 드는데 아 새끼들이 하루에 막 8마리가 한 두 개씩 먹어보니까 한 통이 일주일이면 없어지더라구요. 그리고 보니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일단은 팜시크로바 같은 약을 직접 주문했구요. AHCC라고 얘도 같은 면역 계열이거든요. 비슷한 건데 더 세면 더 섭니다. 색깔도 똥생 누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센 것 중에 가장 센 그건데 간에도 좋고 베타그루칸이랑 이 두 가지가 형제거든요. 같이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비싸기는 오른쪽에 AHCC가 더럽게 비싸고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하기가 좀 힘들고 그랬는데 암 환자로 질병 있는 분들이 많이 먹거든요. 마침 이게 있어갖고 급한대로 먹었고 요거는 세나하고 본인만 먹었습니다. 비싸고 그랬는데다가 이거 다 주워 먹이다가 내가 힘들거든요. 한 마리에 서너 개씩 먹이는데 여덟 마리에 먹이면 3,8,24인데 약 처먹이다가 사람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 즉방 독하게 걸린 애들 부터 먹였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로폴리스죠. 간기 오면 프로폴리스입니다. 오른쪽에는 내추론 액탉고 울티메이트 가장 비싼 건데 이거는 우리집에서는 동이 밖에 못 먹었는데 이번에 동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두 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사실 때 뭐 검은 게가 이렇게 몇 개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시는 분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끊겼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만한 건데 프로폴리스가 간기에는 왔다 거든요. 이게 항바이러스 질환에도 좋고 항진균에도 좋으니까 간기라든지 진균 같은 거 감염됐을 때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왼쪽에 있는 프로폴리스는 액체형이거든요. 프로폴리스가 보통 액체가 굉장히 흡수율이 좋습니다. 근데 성분으로 따지면 또 오른쪽에 있는 내추럴 액타 부러질 건데 이 나추럴 액타 브랜드가 프로폴리스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 중 하나고 오일화가 가장 좋습니다. 오일화 건 벌써 10만 원이 넘어가고 얘도 지금 환율이 올라갔고 한국 돈으로다가는 지금 8만 원 넘어서 9만 원대까지 오르락거리는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세일할 때 사셔야 되고요. 물론 미국 달러 가격은 아직 안 올랐지만 환율 때문에 한국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가격이 9만 원대가 초고가 상품입니다. 이게 보조제 중에서는 엄청 비싼 거죠. 보통 1, 2만 원 2, 3만 원짜리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씩 먹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캡슐 가리를 해야 됩니다.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톡 쏘기 때문에 주둥에다 이거 썼다가는 고양이한테 얻어 터집니다. 이거 왼수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들 또 감기 걸렸을 때 먹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 무슨 알콜인가 어쩌고저쩌고 좀 꺼리끼시는데 우리는 이거 브랜드 보고 먹입니다. 메추럴 앤섬 브랜드를 좋기 때문에 이거 먹이고 원래는 에코비팜 거를 먹이려고 했는데 에코비팜이 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눈치보다 사면 좋은데 계속 체크해도 에코비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다가니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고가품이고 가장 효과 좋은 거 하고 양 많고 싸면서도 효과 좋은 거 두 가지 쓰거든요. 애새끼들이 많은데 이거 비싼 거 다 처먹이다가는 집안에 기둥불이 뽕빨라기 때문에 두 가지를 씁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하고 적당히 좋으면서도 효과 볼 수 있는 것들에서 두 가지 섞었을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아픈 애는 이렇게 프로폴리스는 내추럴에서 브랜드 먹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액체형이 흡수가 좋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3-4만 원짜리 펴는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이것도 만 원밖에 안 해요. 만 원도 비싼데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좋으니까 하고 찝찝하신 분들은 내추럴에서 빼시고 에코비팜스에 나온 액체형이 있습니다. 에코비팜스와 프로폴리스는 가장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고가 브랜드는 아닌데 성분은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브라질의 그린플루프스에서 성분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인 프로폴리스 성분은 갖고 있지만 암에도 좋고 보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9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3-4만 원 주고 이상한 거 먹이면 효과 별로 못 보고 눈탱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레가노 오일이라는 건데 요것도 두세방을 뿌려줬습니다. 요게 준 잡는데 바이러스지단에서 독한 자 이렇게 해갖고 먹이는 보조제들 감기나 호피스나 칼리신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타올인하고 타올인하고 라이신은 무조건 먹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료에다 뿌려줘도 좋고 길냥이들도 그냥 이게 저기 무맛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료에 뿌려주면 100에 9마리 99마리는 다 먹습니다. 그리고 라토페린도 여유되시는 분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허피스나 감기라든지 이거 도움이 되고요. MSM도 기운 낼 수 있으니까 기운이 내야 되니까 스스로 이겨내기 하고 아연도 감기에는 무조건 먹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하고 길냥이들 같은 경우라든지 손 안타내든 이렇게까지 먹일 수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가장 면역에 좋은 에피코르 호모인데 이거는 톡 써가지고 그냥 주둥에 쳐놓으면 고양이한테 왼수되니까 캡슐가루를 하시던지 어떤 캔에 섞든지 제주껏 하셔야 됩니다. 한 알 먹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구하기가 어렵지만 집에 이 방구석에 굴려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먹여 봤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로다가는 그냥 영양 넣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효모인데 베타그루칸이 영양제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같은 것들이 치료 효과가 좋잖아요. 감기에다가 사람들 또 감기 걸리면 이거 먹거든요. 아마 사람들은 타오린이나 라이시는 안 먹고 이걸 먹습니다. 먼저 그래서 감기에 도움이니까 참고에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나면 약 먹여야 되는데 항바이러스 항생제 주소 먹이시면 아시고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는 거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질환이 맞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바이러스 제로 나간 팜시크로버라는 게 가장 좋으니까 아시크로버 팜시크로버 발라시크로버 했는데 일단 팜시크로버 처방전을 받아 갖고 있다가 꼬시리 집사가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은 내일은 태국에서 아시크로버 68,000원 주고 70알짜리 두통 사놨거든요. 해외 직구하니까 벌써 주문은 4일 만에 오니까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본의가 안 좋으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약도 먹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항바이러스 성분의 약과 이 보조제를 같이 먹는 게 가장 좋고 보조제만 해도 남는 케이스가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새끼들 8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것만 갖고 낫고 두세 마리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팜시크로버까지도 동원하는데 문제는 밥을 안 처먹는 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코가 막히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밥을 안 처먹습니다. 그래서 시에나랑 식충이 중에 식충이인데 고양이 중에서 이렇게 많이 처먹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소리만 질러도 저기 밥소리만 질러도 뛰어 날라오는 애들이 밥을 거부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건 코가 막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이제 작살나니까 코 뚫는 거 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게 있고 아 참 끝으로 하나 이거 세라펩타아제입니다. 코가 막히니까 이거 밥을 안 먹고 코물을 질질하거든요. 코물로 코 막힐 때 이거 도움이 되거든요. 단백질 분해효소 세라펩타아제 이거 따로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먹겠습니다. 그래서 코를 뚫어 줘야 되는 영국화를 할 때는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단백질 분해효소들이 이제 콧물 같은 게 단백질의 찌꺼기 때문에 이걸 분해해 갖고 막힌 코를 뚫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고 중간에 전화가 두통 오니까 막 영상이 끊어졌는데 대충 편집해 갖고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고양이, 강아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감기 걸렸을 때 고양이 같은 경우 허피스나 칼리시 같은 경우 같은 감기 상하부 호흡기 재산이거든요 똑같이 치료 방법 똑같고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복막염 바이러스라든지 백혈병 바이러스 같은 데도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바이러스 질환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이면 좋고 박테라의 질환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는 항 준제를 먹이는 게 괜찮은 원리입니다. 항생제는 항준제이기 때문에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는 효과는 거의 없는데 그냥 대중치료하니까 쓰긴 씁니다. 자, 오늘 고양이 강아지 방구석에서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약 처먹인다가 시간 다 뺏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